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에 자신의 사진을 쓴 YTN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에서 YTN은 기술적 오류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수가 아닌 고의자, 역대급 방송사고라고 설명한다며 민감한 시기에 명예를 훼손하고도 24시간이 지나서야 사과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YTN이 제기해온 의혹들을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